제가 안 그래도 소렌토를 본다고 해서 좀 알아봤더니 7월 국산차 신차 견적 문의에서 순위 1위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만져보고 두들겨도 보고 얼마나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같은 차를 두 대 가져오셨어요? 잘못 가져온 거죠 똑같은 걸 두 대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숫자도 똑같고 이 두 차가 지금 보기에 어쩌고 있어요 똑같아 보여요 우리 데리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가 신차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신차를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승을 해봐도 되나요? 차에 타봐도 되나요? 안에 쳐보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네 파이팅 2016 소렌토를 찾기 위해 요목조목 쳐다도 보고 직접 탑승도 해보는데 과연 아 이 라이트가 나르네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안져롭게 붙어있는데 여기서는 차가 그려구 네 좀 달라졌어요 국산 SUV 최초로 설치된 LED 포그램프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타일로 이미지 상승을 노린다 보니까 이렇게 핸들 쪽을 보시면 네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 날개가 하나 달렸더라고요 이게 보통 슈퍼카에 많이 장착되어 있고 경주용차에 좀 있는 컨셉인데 동급 SUV 최초로 장착된 패들시프트 그리고 국산 SUV 최초로 장착된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015 소렌토와 같은 초고장력 강판 53%를 유지함으로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안정성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까지 받은 2016 소렌토 여기에 경고음으로 사고 위험을 막아주고 예방해주는 첨단 안전사양이 탑재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다 CRDI 엔진으로 뛰어난 연기와 엔진 소음 그래서 카톡스X가 준비한 특별 이벤트 소렌토를 파헤치기 위해 카톡스를 찾아온 리얼 검증단 첫 번째 검증인의 정체는? 2016 소렌토가 패밀리카에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한 김재경씨 가족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할 때 느낌이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엔진 회전 질감도 너무 부드러워요 승차감도 원래 제가 예전에 소렌토 탔을 때는 엄청 딱딱했었거든요 뒷자리는 진짜로 아예 타면은 조금 있으면은 애들이 오래 장거리 주위감에 애기가 무조건 늘었어요 힘들어서 소렌토는 진짜 뒷자리는 탈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사실 되게 인식이 되게 깊게 남아있었거든요 승화씨 어때요? 넓어요? 맘만 먹으면 누워서 가려고요 진짜요? 그 정도로 넓어요? 아니 네 제가 앉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제가 10시간 내년 17 정도 되거든요 바로 옆에 양쪽에 에어컨도 있고 아 에어컨이 따로 달려있고 아 그래요? 에어컨이 있어요? 전 시원해요 지금 되게 편안해요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뒤에서 에어백도 맨 뒤에까지 다 나오는 거죠 에어백이요? 맨 뒤에 있나요? 에어백이 맨 뒤까지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러네요 중간중간 다 있네요 에어백이 맨 뒤 옆에 지금 제 눈에만 보이는 게 6개거든요 에어백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가정적이시네 가정 모두가 이제 식구들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뒷좌석까지 이제 에어백을 아 그것까지 살펴보셨네요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이게 엑셀이 이 엑셀링이 되게 부드러워요 누르면 받는 게 아니라 살짝 바깥 같은데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 디젤차한테 너무 잘 나와요 이렇게 너무 편하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 같아요 이게 차 이해 중이네요 2,3,4,5,7,8 2,3,4,5,7,8 2,3,4,5,7,8